아 얘는 다 좋은 카드고 나는 왜 다 후진 카드야? 개짜증나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전 무슨 소리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네 뭔 말이 됩니까? 해줄게요 이 코 하수님 많으니까 해줄게요 어제는 안 아팠어요 안 아팠는데 라디오 하느라 좀 아침에 좀 쉬었습니다 라디오 하려면 좀 아침부터 또 말하고 하면 라디오가 또 잘 안되잖아요 그쵸?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좀 프로의 세계다 보니까 컨디션 조절이 좀 필요해가지고 도까미 도까미 저기 없어 소영이 무민 초코우유 사주세요 동전을 쓸 수 없죠 영불을 버려야되니까 감사합니다 도용된 아이디님 2천원 고맙습니다 무민 초코우유 사주겠습니다 도용은 우리 아이디님 3천원 무사히 잘 타주 فf 긴 중 나웃어어어 공안 이 공안은 괜찮을 것 같애 왜냐 하수인이 쌓일것 같애 내 생각에 뇌 어 이거밖에 안되네 으흠 바로 교환할 수 있는 나가 지능감수 했으면 아깝었었죠 지능감수 했으면 아깝었었 맞죠? 쑫 아 쑤 쑤 이거 엄청빠르고 강력하게 에반데 쑤 임무를 때려주십시오 아 이거 해도 얘 살잖아 참 침착하게 생각하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생각하자 요거 요, 요일수도 될꺼 다음에 깨도따르나 깨도딸 이거 잡아야 될꺼같애 그쵸 왜냐면 까두타를 해도 요거 안돼 요거 박아야돼 흠흠 왼쪽거 쳐놓으면 안돼 힐 도 있고 멋도 있고 개지랄병 다있어 아 개열받다 쪼금쪼금씩 살리는거 개역 개역 개역겨운거 저, 저만 그런가요? 그리고 일 하나하나 꼬박꼬박 해가지고 이거 못내게 하는거 저만 역겨운거요? 아 개역겹네 진짜 뭔데 이렇게 역겹지? 응? 뭐 믿고 이렇게 역겨운겁니까? 당신 어쩔 수 없이 뭐 이거 내가지고 교환해야지 뭐 이거 빨리 빼야되게나가죠 이걸 빨리 빼야되게나가죠 크아 히트 트위치 어퍼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Beij 승문학자 회는 제가 많아요 버티고 버티고 버티면 돼요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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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고개 뭐 이렇게 하려다 말하는데 왕축인데 저거 아니지 시원하게 한번 찌그려주세요 찌그려 이거밖에 없다 역전은 이거밖에 없다 꼭 해야만 하나 좋아요 왜냐면은 4,4가 되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랑 교환을 해줘야 돼요 아 아 다행이에요 꼭 해야만한 때문에 살았죠 아 짜증나 진짜 아아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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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쭉쭉 자 여러분들 자 몸 펴세요 아 스트레칭 쭉쭉쭉쭉쭉쭉 아 쭉쭉쭉쭉쭉 하 새 카드는 135장이며 전설 카드로 영웅을 죽음의 기사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모드 프로로그는 무료이며 완료시 무작위 전설 카드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구역을 클리어 할때마다 카드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ítulo 바암 처롬 바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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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흠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그러겠네 뭐 매직바가 있다예요 매직바겠다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안좋은 표현이죠 하스 스톤 확장팩 곧 나옵니다 사공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야 이거 사공이 많아가지고 배로 사..배가 산으로 가겠는데? 고공 아 얘는 다 좋은 카드고 나는 왜 다 후진 카드야? 개 짜증나게?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이거 깔고 다음에 확찍 끓여버려야지 그냥 야 재수도 없는데 어? 지옥 물리학 한사발 가꿔라 확찍 끓여버리고 그냥 어? 오늘 좀 장사 저볼란다 그냥 야 지옥 물리학 빨리 가꿔와봐 하나 퍼와 달아이에 확찍 끓여버려 에이 재수 없어라 확찍 끓여버려야지 깔아봐 한번 찌그려버려니까 그냥 괜찮아요 침묵 빠졌죠 에이 재수 없어라 에라이 에라이 확찍 끓여버려야지 야 니가 피가 더 없다? 어째? 어떻게 된거냐 너 게임 시작 퀍 침 퀍 침 침 침 침 침 둠을 곧 써야되니까 이거하면은 마법 하나만 해도 죽잖아요 그쵸 얘한테 그쵸 이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삼삼 그쵸? 요로케 하면은 이게 낫겠는데 그냥? 어? 아 안되다 가져오기? 아니지 아니지 가져오기 안되죠 아 악녀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악녀님 고맙습니다 호스팅 마법 그거 마법 마법 그리고 힐 그리고 저새끼한테 힐 아 나 저거 왜 냈지? 마법 한번 하는데 왜 냈지 나? 왜 냈지? 악녀님이 호스팅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어 오믈렛은 맛있다 악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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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씨 한턴만 벌재 한턴만 제발 제발 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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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없어 나 광역 이제 없는데 아 김대형님 안녕하세요 괜찮을까 너무 많이 있는 곳 나빠 적당이 있는게 좋아 적당이 아 방풀 냄새나는데 아씨 아 방풀 냄새나는데 너 여기 있는데 무거운거 나와봐 너 어? 넌 아이디 공개야 너 여기 있는거 무거운거 오기만 해봐 아씨 아까 돌진으로 이거 잡을걸 그럼 이거 축축대면 됐는데 어? 한장 타잖아! 아악! 김도님의 호스팅 와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말걸어가지고 오오 김도님의 말걸어가지고 이렇게 된거 아니야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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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나 아나 요기 진짜 까다 별로 judgment ép 어흫 아, 바탕 낼 거 없었긴했네 살려면 요거 올리고 이거 올리고 이거 잡고 진실 아니 저 새끼는 무슨 어? 손페가 무슨 도라에몽 뭐 그 4차원주머니에요? 저 볼륨은 요만한데 여기서 다 나오네? 어? 너 혼자 도라에몽 찍니? 나는 핫스톤하고 있거든 도라에몽에? 이길 수가 있나 나는 흑마법사고 쟤는 도라에몽인데 그냥 12승까지 대나무 헬리콥터로 날아갈 수 밖에 없죠 어떻게 이겨 쟤가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